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 제너럴 리딩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고요 연애운 입니다 여러분의 연애운이에요 짠남 썸남 그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선택지는 4가지인데요 자 이렇게 4가지 타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타로는요 아마 아실거에요 돌직구입니다 예스 올 노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타로구요 이 카드는 오리진 타로라고 해서요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그런 타로입니다 요거는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앨리스의 타로는 예 이미지를 굉장히 직관 아주 직관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타로구요 자 이미지를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요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그 해다 뭔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도 찾아가시는 그런 예 아주 좋은 타로구요 자 이 타로는 텔라마 타로 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감정적인 부분에서 잘 짚어내더라구요 자 이 4가지 타로가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이 타로를 제가 중심으로 해서 예 주된 타로로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연애운입니다 짱남 썬남 자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타로 선택해 주셨나요 자 신중하게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구요 자 그럼 첫번째 타로부터 자 요놈의 요놈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자 가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구요 폭타 폭타 자 첫번째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짱남 썬남 예 그 어떤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그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일단은요 제가 3장의 타로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집중해서 자 과연 여러분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핵심 키워드 3장의 타로입니다 한번 자 집중해 주시구요 열어볼까요 항상요 가운데가 저는 핵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태양이구요 자 노인이구요 그리고 죽음입니다 자 그분은 그분들은요 여러분을 태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양이라는거 너무 밝아요 그래서요 부담스럽습니다 자 죽음 요거 잘못했다가 내가 완전히 맛이 갈 수 있겠다 죽음 아주 그냥 나라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물론 태양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요 절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노인이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을 거에요 자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너무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름다우신가요 아니면은 자기의 주장을 많이 하시나요 자 그렇게 뻗뜻거나 저쩌거나 그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구요 자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가만히 여러분이 기다리시면 이분이 뭔가 반응을 보일지 한번 가볼게요 자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노인이죠 그분은 아마 움직이지 않으실 건데요 자 그래도 한번 지켜봐 보시죠 태양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너무 밝아요 세 장의 타로 내가 신중하게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은 좀 기다려 주신다면 분명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움직여 줄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알아볼까요 자 황금의 타로구요 무언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계획을 상징합니다 잠시만요 거의 다 왔어요 계획을 자 꾸미고 있다 그렇다면은 움직일 가능성도 클 것 같은데요 예 커다란 동전이 하늘 위에 솟아올랐습니다 자 이 동전은요 예 행동력을 나타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능력이죠 자 요 마지막 타로 한 장만 괜찮으면은 여러분은 좀 기다리셔도 이분이 뭔가 입질이 있으실 건데 자 집중해서요 펼쳐볼게요 예 결단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여자 여신이 나와줬지만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칼이 있구요 저울이 있구요 자 노인과 저울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 많을 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행동력이 있구요 그 다음에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요 자 그분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태양이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단지 좀 부담스러웠을 뿐인데요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칼로 상징되는 결단력을 자 결단력을 발휘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주실 겁니다 자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다가가기에는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밝으세요 밝다는 게요 성격이 밝다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은요 대단한 사람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여기 죽음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괜히 내가 엮였다가 한방에 갈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하지만 자 가만히 좀 기다려주세요 이분은 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에게 입질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죽음의 타로 과연 이게 뭘까요 자 이 죽음의 타로가 나왔다는 건요 제 경험상 금사바는 아닌데요 일단 한번 대시해보고 조금이라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뒤로 도망가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를 좀 내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분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지 조금만 내다보도록 할까요 자 역시 제가요 자 세 장의 타로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신중하게 신중하게 기다리시면 이분이 대시 할 거예요 하지만 야 이거 뭐죠 죽음이 있어요 관계를 좀 내다볼게요 금방 발을 뺀다 자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요 예 다시 요 놈 자 번쩍이는 동전이 떴습니다 자 그리고요 번쩍이는 동전을 안고 있어요 확실히 이분은요 여러분은 태양 동전 동전 네 굉장히 마음이 여러분보다 확실히 크세요 그래서 움직이실 거예요 자 이 정도 타로인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움직이실 것 같은데 황제입니다 황제 약간 자존심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분도요 예 물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있죠 그래도 무언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근데요 여러분과 만나면요 자신의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러한 게 불만이 계속 쌓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뒤로 물러설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자 그럼에도 결론은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나와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 타로로 이제 잠시 앞날을 내다보고 알아낸 거예요 자 짱남이든 썩남이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 태양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밝아요 밝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 좀 대단한 사람 내가 괜히 다가가서 내가 피해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 황제가 나와줬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립이에요 자 이 사람도요 무언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예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부딪히면 그게 잘 안 돼요 자 결국 결론은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예 컵에 물을 이렇게 나눠 담고 있습니다 이 타로는요 여러분이 조금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정적인 대립이 많고 예 자존심 싸움으로 연애가 자칫 흘러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게 발생하면요 이분은 바로 물러서실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조화와 절제와 균형 그분의 말을 조금만 들어주시면 이 쉽게 아주 쉽게 풀릴 수 있는 타로입니다 왜냐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이 타로가요 여러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고 그 다음에 황금의 동전 하늘에 떴습니다 저는요 감히 대단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예 요거 점수로 따지면 한 90점 드리고 싶어요 자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기다려주시면 이분이 들어올 거고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좀 비유를 맞춰준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분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합당하다면 이분의 의견대로 좀 가주시는 거 저는 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쯤에서 제가 책 한번 팔아봐야겠죠 자 내 인생의 해답이에요 자 타로는 이렇고요 자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마디를 들려줄 것인지 자 집중해서 가볼게요 태양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좋아합니다 부담스럽지만 자 내 사랑의 해답이에요 다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 가지는 것을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다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글쎄요 자 이 글귀는 화두처럼 여러분이 자 이분과의 사이에서 풀어가셔야 될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 태양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긍정적인 타로고요 저는 점수로 한 90점 이상 드리고 싶어요 다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좋아하지만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움의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응원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독타 독타 자 두 번째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짱남 썸남 그 사람은 나를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선택지는요 요거는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저와 평생은 앞으로도 함께 할 타로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던 그런 타로입니다 일단은요 자 그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알아볼게요 요거는요 자 세 장의 타로 제가 펼치고요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제가 두 장의 타로 제외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 저는요 음 요 타로 요 타로 저는 제외하고요 음 그 다음에요 자 이 타로 제외했습니다 자 이 타로 요거를요 요거를요 한 장의 키우드 타로 라고 합니다 요거를 선택해 볼까요 자 아니요 마지막에 바꿀게요 자 이 타로입니다 여러분은 자 그 사람한테 어떠한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가볼게요 자 손실입니다 나를 떠나가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자 이 타로는요 좀 부정적인데요 음 좀 영양가가 없는 사람 왜냐면요 이거 황금이기 때문에 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영양가가 없는 사람 요거 좀 부정적인데요 나머지 타로 궁금하니까 한번 봐볼까요 자 황금의 여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를 예 사냥감을 노리고 있는 사냥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자 이 타로가 가장 긍정적이었고요 황금의 여자 아픔과 약간의 손실에서 찔러 죽이는 아픔이 일단 피해갔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여러분은요 그 사람한테 나에게 좀 손해를 주는 사람 긍정적인 손해인데 이건 자 영양가가 없는 사람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비춰지고 있고요 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봐볼게요 앨리스의 타로 자 가보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요 한 장의 키워드 타로를 중심으로요 자 앨리스의 타로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왜 손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영양가가 없다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 썸 작은 짝사람 뭘까요 한번 가볼게요 자 나쁘지 않아요 무너지는 탑도 아니고요 악마도 아니고요 하트의 기사들이 장미꽃을 들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뭉쳐 있죠 여러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맞는데요 도마뱀이요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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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요 웅크린 생지입니다 장미꽃의 여왕이요 왕자에 앉아있습니다 이미 자 여러분 피해를 주셨나요 뭔가 예 한번 부딪혔다가 예 이분의 힘을 좀 쫙 빼놓으셨네요 여러분이 자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고 접점이 없으셨다면요 자 이분은요 혼자서 자 여러분에게 자 뭔가 피해를 입었다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음 이게 뭘까요 도마뱀 요 도마뱀이라면요 절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분은 아니세요 이미 한 백걸음 정도는 뒤로 물러나셨고요 자 이 도마뱀 타로가 나왔을 때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세요 어차피 웅크려 드셨고요 다가오실 일은 아마 없으실 거고요 자 여러분한테 손해를 입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자 도마뱀 이건 아예 피했습니다 여러분은 멀찌감찌 떨어졌고요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제가 이 도마뱀의 타로 때문에 여러분 자체도 자 이분을 좀 피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관계가 조금 발전되었을 때 두 분 사이는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 타로를요 그대로 조금만 요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 사이다 돌직구 타로 에요 관계가 좀 발전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 자 여기서 뭐 악마 나오고 무너지는 탐 나오고 이러면요 제가요 노 를 외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 이미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세장의 타로 에요 자 이동수를 상징하고 이미 떠났다 마음이 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노인의 타로 그리고 예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타로입니다 아마 이분 이분한테 여러분이 자 연락을 먼저 하실 지금 생각일 것 같으신데요 일단 멈춰주세요 자 도마뱀이기 때문에 예 서로에게 지금 약간 이익이 안 될 수 있고요 이분은 좀 마음이 떠났어요 자 광대로 상징되고요 자 보참을 지고 어딘가로 떠나는 이동수를 자 나타냅니다 그리고요 노인의 타로 여러분들의 마음 좀 식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말탄기사 연락을 할까 말까 그리고 거의 80% 이상은 연락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도마뱀이니까 자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제가요 자 이 두 번째 두 번째 타로 오리진 타로로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락을 하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요 여기서 멈추시는 게 맞는지 자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여 할까요 야 요 질문에서요 지금요 제가 자 여러분에게 스탑과 고를 선택하는 여기까지 왔는데요 잠시만요 일단은 마음이 조금 떠났어요 그분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건요 조금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장의 타로 한 장의 타로 저는 선택을 했고요 바꿀까요 아 여기서 한 장의 타로 이기 때문에 제가 바꿔 보겠습니다 자 결론의 타로 마지막 한 장 이에요 자 썸 짝사랑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도마뱀 이에요 여러분은 도마뱀이고요 어떤 과정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 영양가가 없는 사람 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조금 연락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예스 노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지 여기서 정리하시는 게 맞는지 자 여기까지 왔네요 요 오리진 타로 요 한 장 요 한 장 다 기운을 모아 모아서 가보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부부의 타로 요거 어렵네요 자 가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가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 부부의 타로는 2년이고요 궁합 같은 거 보셔도 두 분 잘 맞는다고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요 어차피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아파도 확실하게 뭔가 진행하셔서 끊어내야지 굉장히 질질질질 가는 인연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연락하십시오 연락하셔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언가 진행하고 결과를 봐야지 여러분이 마음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굉장히 엉뚱한 부부의 타로가 나와서 야 요거를 참 그릇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끝을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책 한번 또 펼쳐보겠습니다 내 사랑의 해답이죠 자 집중해 주시고요 존중하라 존중하라는 의미 야 요게 뭘까요 야 그 사람을 존중하시래요 자 좋습니다 존중하라 요게 힌트가 되실지 자 모르겠네요 자 엉뚱하게도 부부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질기고 질기긴 인연 어떠한 어떠한 결과이든 끝을 보셔야 되는 그런 분이 맞으시고요 자 연락하실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과감하게 한번 연락하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예 한번 고어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짱남 썸남 기타 등등 인연을 응원합니다 자 북탑 북탑 자 세 번째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짱남 썸남 뭐가 됐든지 가네요 지금 그 사람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선택지는 이렇게 앨리스 앨리스의 타로로 알아보고 있고요 자 요 타로는요 한 장이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정확한 타로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이 타로에 그려진 이미지들은 직관력을 또 여러분의 촉이라고 하죠 자 그거를 굉장히 자극할 거예요 여러분이 제 해석은 해석대로 들어주시고요 딱 보시고 아 요거다 어떤 느낌이 든다 그게 바로 여러분만의 해석이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앨리스의 타로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한 장이 굉장히 정확해요 짜증이 많은 사람 짜증이 많은 사람인데요 요 한 장의 타로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짜증이 많은 사람 짜증이 많은 사람 예 이거는 부담하고 좀 거리가 살짝 의미가 다릅니다 짜증이 많은 사람 가볼까요 자 주변에 사람이 많다 남자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예 내가 좀 다가가기 어렵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의 살짝 내피셜이었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짜증이 많고 자 주변에 남자가 많다 그렇다면요 이 짜증이라는 해석이 조금 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다가가게 되면은 경쟁자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분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많고요 자 그래서 내가 섣불리 이 사람한테 다가가면 나도 예 원어브 댐이라고 하나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지 모르겠다는 경쟁자가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또 한 장에 타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의 촉 촉을 발휘해 주세요 저의 해석은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촉을 최대한 발휘하시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이미요 실망 실망했어요 자기 혼자 소설을 다 썼고요 예 아이도 낳고 결혼 뭐 결혼도 했고요 뭐 할아버지 됐고요 아이들도 다 이제 뭐 시집장가 보내고 자 이분은 자체가요 굉장히 끝까지 다 생각이 너무 깊어요 깊어도 끝까지 다 생각하시는 분이시네요 자 그래서요 음 그 해석이 맞겠네요 이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얘기를 하기에는 야 내가 과연 그 사람들을 다 이겨내고 여러분과 사귀게 될 것인지 여러분과 연인 사이가 될 것인지 지레 겁을 먹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어차피 짱남이나 썸남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건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분의 좀 길을 살려주려면 살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이분한테 하면은 이분이 좀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요 이 세 장의 타로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장의 타로를 이렇게 가볼게요 앨리스의 타로 와 표정이 표독스럽네요 아주 그냥 여러분 표독스러우신가요 아마 이 경쟁에 자기가 끼어들면 와 저 어마어마한 경쟁자들을 내가 싸워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부담감을 안고 있는 그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과연 썸남 짱남 여러분은 조금 오해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자 기다리시는 건 답이 아니고요 자 찻잔 속에 생지라는 타로입니다 이분을요 가만히 놔두시면요 계속 땅굿하고 땅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가만히 놔두시는 건 답이 안 되고요 여기 앨리스 앨리스가요 컵을 컵으로 아 컵케이크를 들고 있죠 여러분의 목표예요 쌍남 쩍남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겠죠 기다리지 마시고요 땅굿하게 들어가게 의기소침하게 계속 놔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끌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선택지에 놓이겠죠 자 짱남한테 썸남한테 이거 뭔가 적극적으로 들이댈 것이냐 자 그리고 아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죠 먼저 다가오는 게 그런 걸 다가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자 타로는요 먼저 다가가 다가가시라고 다가오는 걸 기다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셨을 때 두 분 사이는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다가가셨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만히 기다려주셨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자 요 타로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셨을 때 한없이 땅굴 파고 들어가는 이분 의기소침하게 되는 이분을 향해서 손을 좀 내밀어 두셨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트러블을 암시합니다 야 요거 그냥 그냥 놔둬야 되나요 하지만 약간 무지개가 떴죠 음 그리고 기다리셨을 때 예요 자 기다리셔야 되네요 예 케이크에 하트가 무진장 그려져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자 이것이야말로 문제거리를 불러올 수 있어요 자 무지개가 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은 예상되지만 그래도 너무 팡 하고 부딪혀서 자 의기소침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분의 길을 더 꺾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요 자 컵에 케익이 나왔고요 또 컵에 케익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눈치를 한번 주셔야 돼요 너는 좀 특별하다는 그런 눈치 한번 주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이분이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렇게 들이 될 거고요 사랑이 완성될 겁니다 특히 이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이 많아요 기다리신 다음에 최소한 3개월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다림이 여러분이 도대체 얼마나 기다리셔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는 없죠 자 봄이니까요 여름 가을 겨울 아 겨울까지도 너무 기다리겠죠 봄 여름 가을 정도로 해볼게요 봄입니다 봄에는 아마 안오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한 3개월이라고 여름 여름쯤에 아마 연락이 올까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까요 자 그리고 가을 겨울은 설마 겨울은 너무 길죠 자 가보겠습니다 봄 칼에 찔려 있어요 역시 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름 자 여름에도요 자 석상과 나 자신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아니에요 여름에도 자 어림없고요 가을 자 가을 자 지팡이는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고요 먼 바닷가를 바라보는 여인이 있습니다 가을에도요 솔직히 한 70% 정도예요 아마 겨울까지 요거는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요 짱남 썸남 예 좀 위험부담을 감수하시고요 겨울까지 가기 싫으시다 그러시면요 요 흐릿하게 떠있는 무지개 요 무지개 한번 믿어주시고요 자 요렇게 칼에 찔려 아주 죽어있네요 자 의귀소침해 있는 이분의 손을 확 잡고요 여러분이 확 잡아당기셔야 돼요 그러면 가제의 요 문제를 상징하는 요 직계발 조금 부정적인 다툼이나 요런게 엿보이지만 그래도 이분과의 무지개 관계 발전을 자 꾀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요 아 그래도 먼저 얘가 내가 연락하는 건 좀 그렇다 그럼 기다리세요 아마 가을 지나 겨울 언저리쯤 되면요 여러분과 이 짱남 썸남은요 어느 사이인가 이렇게 잘 만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가져라 아니면 잃을 것이다 아 가져라 아니면 잃을 것이다 자 요겁니다 요거 조금 골치 아파질 수도 있는데요 그냥 직진하시죠 여기 흐릿한 무지개 요거 한번 믿어 보시는 거예요 자 세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짱남 썸남 그 사람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요 내가 그 경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 사람이에요 자 가져라 아니면 잃을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나서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겨울까지 가서는 답이 없겠네요 자 세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인연을 응원합니다 복탁 복탁 자 네번째 마지막 네번째 선택지죠 자 짱남 썸남 그 사람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요 타로는요 틀레마 틀레마 타로 예 틀레마 타로 라고 합니다 감정의 깊은 곳을 굉장히 두드리는 그런 타로 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짱남 썸남 이에요 제가 신중하게 타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함께 자 타로를 선택해 주세요 무언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요 이 타로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자 요 타로는요 요기다 놔두고요 요렇게 바꿔 볼게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요 타로가 아마 마음에 안 드셨을 것 같아요 자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자 내장의 타로 선택했고요 자 한 장의 타로 또 선택하고요 함께 집중해서 가주시는 거예요 요거 마음에 드시나요 요건 제가 마음에 듭니다 그냥 가볼게요 자 이 타로 그리고 자 오리진 타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짱남 썸남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가볼게요 자 칼이고요 야 요거 칼 자 그리고 여신이네요 여신 내가 아픈 걸 치유해주고 여러분들을 인해서 자신이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네요 칼 아 이별의 아픔 뭔가 여자한테 엄청나게 당했네요 칼이 너무 많아요 자 이분들은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를 받고 싶고 자 위로를 넘어서요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악마에요 악마 아직 이분은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자 여자가 있죠 그리고 여기 강을 건너는 사내가 있고요 예 어떤 이유에선지 굉장히 큰 아픔을 겪고 서로 주고받았네요 자 그러면서 이별을 당했고요 그 상처가 치유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자 하지만 여러분들로 인해서 해바라기 그리고요 새로운 희망을 암시하는 지팡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분한테는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 스스로가 어떤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게 문제지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자 요 상황은 그렇고요 요 세장의 타로는 두루두루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 분들에게 다가올지 뭐 그런 걸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자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무너지는 탑이고요 자 사자의 입을 벌리는 희메타로 자 그리고요 자 죽음의 타로까지 나와줬습니다 자 짱남 썸남 조금 아쉽지만요 자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맞아요 이분이에요 음 음 아 이거는 비추 X입니다 X 비추 비추 자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될 뿐이에요 아직 어떤 시련의 아픔에서도 벗어나지 못하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자 이성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이성을요 좀 복수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자 이런 분과 여러분이 관계의 발전 힘의 타로 억지로 억지로 어떻게든 사자의 입을 벌리는 무언가 관계를 발전시켜도요 무너지는 탁 죽음 그리고 악마 부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당연히 그 원인 제공은 자 이분이 하실 거고요 악마로 상징되는 자 그렇다면요 이쯤에서요 제가 과거의 여자 자 시련의 아픔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섹시얼 타로예요 이성 사이에 이성 사이에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가장 잘 짚어낼 수 있는 타로고요 자 과거의 그런 아픔을 주고받은 여자가 아직까지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분은요 다른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이 정도면은 아마 과거의 여자와 무언가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강하게 있지 못하거나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가볼게요 지팡이의 타로고요 그리고 심판의 타로 그리고요 여황제의 타로입니다 여자가 있네요 100% 여자가 있고요 자 심판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결판은 난 거예요 자 헤어진다는 걸로 헤어지거나 아니면 둘이 만나지 않는 걸로 결판은 났습니다 하지만요 끈적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여황제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분 마음속에 크게 자리잡고 있는 과거의 여자고요 지금 이렇게 여자가요 다리 사이에 다리 사이로 이렇게 조금 야한 포즈를 취하고 있죠 생각을 넘어서 아마 직접 연락을 주고받거나 아직까지 연락이 끊어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분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짱남 썩남 자 이 순간에 여러분은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관계를 진행시키실 생각 힘의 타로 사자의 입을 벌리는 이런 생각이셨다면 일단 멈춰마시고요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자 여기 해바라기를 들고 있는 여신으로 그분들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인을 아마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셨죠 무너지는 탑 죽음악마 그리고 과거의 여자가 아직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여자가 있는 거예요 물론 유부남이나 뭐 사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판의 타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수답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한 장의 타로 자 이 마지막 한 장의 타로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상황을 자 자 정리하는 한 장의 타로 짱남 썼나 그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입니다 아 진짜 끝판왕들이 다 나와줬어요 부정적인 끝판왕 무너지는 탑 죽음 악마 거꾸로 매달린 사내 어차피요 그분은요 가슴속에 겉과 속을 알 수 없는 분이시고요 좀 요상망칙 하네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분의 상태를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으신 겁니다 자 내 사랑의 해답이에요 자 짱남 썸나 그분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일단 스탑 이건 아니에요 라고 외쳤는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때는 지금이다 다가가라 예 때는 지금이다 다가가라 자 이런 또 엉뚱한 엉뚱한 야 이거 어떡하죠 저는요 스탑 외치고 싶어요 하지만요 이 책은요 다가가래요 자 여러분들에게 더 고민거리만 안겨드렸네요 자 과거에 무언가 연인이 있는 것만은 확실하고요 자 그래서요 마음속에 뭔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스탑 해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감하게 자 이런 거 다 내가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뛰어드시고 싶으시다면요 더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요 다가가라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뛰어드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짱남 썸남 상대방의 속마음 알아봤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요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만남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합니다 북탑 북탑